안녕하세요. 149페이지 할 차례죠. 149페이지 확인 설명 맞습니까? 서식 비교 지난주 수요일날 13일날 6월 13일날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프린트 내드렸는데 그중에서 부동산 중개실무와 관련된 문제 4문제를 해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해설을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과 관련되는 게 출제됐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용어정위가 출제됐고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번에 해제신고 해제신고 해야 되는 게 30일 이내 해제신고 해야 되는 걸로 신설됐죠. 60일 이내 해가지고 X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설이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정평가사 출제위원하고 인력풀이 거의 동일합니다. 공인중개사 출제위원하고 그러다 보면 비슷한 문제가 해마다 거의 출제됩니다. 감평에 출제됐던 게 그 다음에 바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해놨으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요약지 149페이지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입니다. 서식이 네 가지 서식이 있고 영어로 된 서식이 있죠. 영문서식도 있습니다. 영어로 된 서식이 있다. 영문서식이 있다는 것은 물론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확인설명서 서식이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요. 왼쪽에 세부 확인사항 중개보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시험에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하는 것은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을 기억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세부 확인사항은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환경조건 이런 것들은 의뢰인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그 맨 밑에 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데 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대권, 금세, 실수 대권자 보면 금세, 실수를 한다. 그래서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그 다음에 치덕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실제 권리관계, 중계, 보수, 산출 내역입니다. 149페이지 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그래서 그걸 서식에 맨 뒤에 보면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권리관계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 7번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8번 치덕 관련 조세, 9번 실제 권리관계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13번 중계, 보수 이렇게 6가지는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6가지는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서식 맨 위에 대상 물건의 표시인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 이것은 1, 2의 서식에만 해당되고 3, 토지는 3이 토지죠.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인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입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는 1, 2의 서식만 해당되지 토지에는 건물이 없으니까 내진 설계 적을 필요 없겠죠. 이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건축물 내장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간혹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도 그래서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 내장에 기재사항 없음 이렇게 적어야지 공란으로 남겨두면 그 자체가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입니다. 무조건 공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인데 권리관계 중에서 민간임대 등록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임대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는 임대주택 정보체계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임대주택 정보체계가 뭐냐 하면 렌트홈입니다. 렌트홈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다음이나 네이버에 렌트홈을 한번 치보시기 바랍니다. 렌트홈 렌트홈이라고 한글로 치면 임대주택 정보체계가 되겠습니다. 렌트홈이 여기에 들어가면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여부를 지범만 치보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의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의 규제인데요. 이것은 인목광업재단 공장재단 해당상이었고 금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를 보고 기재하고 기타 토지이용계 확인서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입지조건인데 입지조건은 역시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는데 입지조건은 1의 서식, 2의 서식, 3, 4의 서식이 있습니다. 1은 입지조건은 도대주,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상이 없습니다. 도가 뭐냐면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의 서식은, 2의 서식은 도대주, 3개만,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입지조건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또 시험에 공원은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하는 입지조건이다, 아니다. 서식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입지조건은 맞죠. 요즘 숲세건 해가지고 공원이 입지조건 맞지만 지금 현재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이 있는데 동그라미 6번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과 3의 서식에만 해당됩니다. 2의 서식에는 비선호시설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비선호시설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즉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불호는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옛날에는 소위 4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쓰레기소각장, 열병합발전소, 화장장, 봉안당 이런 것들이 해당되었는데 지금은 뭔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개인 취향에 따라 호불호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00% 지키기는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인데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를 하고요. 재산세도 6월 1일 소유자가 납부해야 된다는 것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나타나는 것은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에 기재하고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유치권, 등기안대님차권, 조각물, 정원수, 경공매 사항이 있으면 경공매 신청기입 등기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서는 세부사항 보면 제9번 실제 권리관계부터는 세부사항입니다. 10번에 보면 1의 주거용에는 소방에 보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아파트는 제외한 주택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2의 서식 2의 서식은 소화전 비상배를 기재합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기재하는 게 아니고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1의 서식만 해당되는데 아파트는 제외한다. 자,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인데 1의 서식은 벽면 및 도배 상태를 모두 기재하는데 2의 서식에는 벽면만 기재하고 도배는 아예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학원 건물도 보면 도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도배는 2의 서식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조건입니다. 12번 환경조건은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1소진입니다. 1조 소음 진동이 되겠습니다. 1조 소음 진동 1조량 소음 진동 이건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중계보수 및 실비 산출내역은 중계보수 지급 시기를 기재하도록 2020년 2월 21일부로 개정됐습니다. 그 서식을 뒤에 서식을 바로 한 번 서식을 넣어놓은 이유는 기본서 서식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150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2020년 2월 21일 개정됐다고 되어 있죠. 기본서 나오고 나서 뭐가 개정됐냐면 동그라미 2번 기본서하고 다른 점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민간임대 등록여부에 보면 두 번째 줄에 해당상 업섬이라고 있죠. 해당상 업섬 이게 신설됐습니다. 왜 신설됐냐면 이걸 옛날에는 해당상 업섬 체크할 곳이 없습니다. 그럼 해당상 업섬은 어디다 체크하냐고 체크를 안 하면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다음 페이지를 넣으면 다음엔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앞에 빈칸이 있으면 다음 칸이 입력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해당상 업섬을 체크를 해야 다음 칸에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상 업섬을 신설했고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 동그라미 8번 치덕시 부담할 조세 및 창고로 보면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 업무를 부담한다. 재산세 이게 물론 올해 신설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재산세는 치덕 관련 조세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여기다가 기재를 해놨다고요. 재산세 6월 1일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세금을 다 내야 된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중계보수 및 실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에 보면 13번에 직업시기를 기재하도록 신설됐습니다. 직업시기 밑줄 치노세요. 올해 신설됐습니다. 직업시기가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중계보수 지급시기 옆에 보니까 창고표시 그 창고표시 맨 마지막에 보니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 밑줄 치세요. 중계보수가 100만원이면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10만원 단위 과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3만원 추가로 더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중계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래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은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152페이지 맨 밑에 서명 또는 날인이죠. 거래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 박스 보면 서명 또는 날인이고요. 개업 공중계사와 소속 공중계사는 서명 및 날인이죠.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거래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 그 다음에 개업 공중계사와 소속 공중계사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이 153페이지 기재요령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기재요령이 해마다 시험에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서식이 반드시 출제됩니다. 가장 중요한 서식이 이 확인설명서 서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전속중계계약서 서식이고 세 번째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세 개 서식은 꼭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4페이지 중계기법 및 중계업 경영입니다. 이 부분은 현업에 나가면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계를 못하면 중계기법 마케팅을 잘해야 돈을 많이 벌고 돈 못 벌면 혼자만 망하면 되는 거지 일반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현업에 나가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제가 20년간 빅데이터를 내보니까 점수 잘 나오는 분들은 현업에 나가면 거의 망하고요. 80점 이상 받으면 80% 이상 망하고 65점 밑으로 합격하면 95% 이상 성공하더라고요. 성적과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혹시 잘 나오면 고득점으로 합격하면 바로 개업하면 안 되고 반드시 취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적성에 맞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154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한 번이라도 나왔던 거 아이다의 원리 아이다의 원리 이거는 마케팅 용어입니다. 기다 반대가 아이다 어른 반대가 아이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모든 상품의 구매 심리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게 아이다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보면 어텐션 주의 주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테레스트 흥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디자이어를 사고 싶은 욕망을 느끼고요. 그래서 액션 행동 구매를 하게 됩니다. 액션 행동 구매를 하게 된다. 그러면 클로징을 언제 시도하는 게 바람직한가 클로징은 욕망이나 행동 단계의 클로징 계약 체계를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손님들이 나 지금 욕망 느끼고 있어 미칠 것 같아 사고 싶어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눈빛만 보고 표정만 보고 동물적 감각으로 알아내야 됩니다. 사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감각이 뛰어난 분들은 합격이 잘 안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요. 또 합격을 잘하는 분들은 이런 감각이 또 떨어지고 그래서 신이 있다면 인간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55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가 있는데 셀링 포인트를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처음 도입하신 이창석 교수님 일본 고베드에서 공부를 하신 이창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판매 소구점이라고 하더라고 이게 판매 일본식 한자로 판매 소구점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구점 이런 말 잘 안 쓰죠? 셀링 포인트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영어 그대로 쓰는 게 더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셀링 포인트라는 것은 셀링 판매하는 포인트잖아요. 셀링 포인트라는 것은 구매자가 매수인이 느낄 수 있는 만족이 셀링 포인트입니다. 구매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셀링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구매자 매수인의 특성이 다양함으로 셀링 포인트도 다양하죠. 그래서 시험에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셀링 포인트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다. 자유분방하게 그냥 비혼주의자로 혼자 살면서 즐기면서 살고 싶다. 어디가 사생활 보호가 잘 될까요 아파트와 단독주택 사장님 추천 좀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뭘 추천해 주실 겁니까 아파트 단독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절대적이지는 않고 일반적으로는 단독주택 전원주택 같은 게 잘 되겠죠 단독주택이라도 다 가고 이런 건 안 될 것이고요 단독주택이 더 사생활 보호는 잘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건 절대적이지는 않다고요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 거의 다 저는 누군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저를 누군지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엘리베이터 같이 섞이는 거 싫어서 잘 안 타요 웬만하면 사람이 있으면 그냥 걸어서 다니고 없을 때만 타고 그렇게 해요 어쨌든 그래도 계속 아파트 살려고 하면서 아파트는 사생활 보호가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안면 몰수하고 신경 안 쓰고 살면 아파트도 살만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셀링 포인트가 매수인의 특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링 포인트는 동그람 1번에 동그람 기형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부동산의 기능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가 있으면 새 아파트가 더 비싸잖아요 그 이유는 새로운 공법 새로운 자재 써가지고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새 아파트가 더 비싸다 이런 거는 아파트도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보통 한 10년 되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납니다 즉 계층 이동이 된다고 처음에 분양받았던 사람 나가버리고 한 10년 지나면 노화 되니까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보통 10년 지나면 새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더 떨어지죠 같은 지역에 있는 새 아파트보다는 그래서 자꾸 갈아타는 게 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부동산 가격이나 임료의 하자 유무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아파트 전세가 1억짜리도 있고 9천만 원짜리도 있으면 9천만 원짜리 싼 거 준 게 할 때는 사장님 이거 오늘 처음 사장님한테만 제가 9천만 원짜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이거 들었다는 말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좀 그 사람만 2회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손님들이 좋아하죠 너무 오바해서 그러면 또 사기꾼처럼 보이고 그게 참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현업에 나가면 그런 거는 실무 경험을 실제 좀 고객을 많이 만나보는 게 좋겠죠 어쨌든 싸다는 걸 강조하는 게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라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소유권 공법 규제 세법 등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1억짜리 9천만 원짜리 두 개가 있으면 1억짜리 중개할 때는 이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어제는 9천만 원짜리 있더니만 이러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융자가 많이 돼 있어서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 뗄 우려가 있어서 사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는데 그거라도 그럼 해드릴까요 그렇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말하는 건데 한다 하겠어요 안 한다 하겠어요 뗄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안 한다 하겠죠 그렇게 말하는 게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또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수요일 날 발표되어 가지고 지난 금요일부터 19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이 있죠 그럼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도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법인 법인들 대출 이제 임대사업자나 이런 분들 대출 전면 금지하고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정책도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 정도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6페이지 거래계약의 체결입니다 계약 성립은 민법에서 청략과 성락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계약은 성립하죠 그래서 계약서 작성이 계약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에 청략과 성락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민법 시험에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하면 무조건 액습니다 민법 시험에는 그런데 우리 공인계사법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인계사법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 안 하고 말로만 해도 민법상 계약은 성립하지만 효력은 있지만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인계사법에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작성 안 하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일단 계약서 작성을 안 하면 이번 계약서 작성 요령입니다 계약서 서식인데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권장하는 서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서식 없는 것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법정 서식 법정이라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서식을 법정 서식이라고 합니다 법정 서식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 없고요 그 다음에 금인계약서 법정 서식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서식이 없는 게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법정 서식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영수정 중개보수영수정도 법정 서식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정 신청서도 법정 서식이 없고 따라서 신고 필정에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건 법정 서식이 없는 것들입니다 양가로 2번 계약서 작성 요령인데요 이런 것들이 요즘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게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실무에서 작성하는 요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 명료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적어야 되고요 2번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는 피해야 된다 글자 금액 적을 때도 당연히 이런 거는 요즘은 손으로 적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아예 한글이나 한자 입력하면 한자로도 적어줍니다 글 숫자 그래서 우리 은행에 돈 찾을 때에도 아라비아 숫자로 천만은 하면 안 되고 아라비아 숫자 천만은 이렇게 하면 이게 1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4로 바꿀 수도 있고 5로 바꿀 수도 있고 9로 바꿀 수도 있고 7로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1천만은 이런 식으로 한글로 적든지 아니면 한자로 적고 뒤에다가 추가로 아라비아 숫자를 변기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만 적는 것은 피해야 된다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이건 자동적으로 요즘은 컴퓨터에서 다 이렇게 작성되기 때문에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나오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정정시 주말 후 주말이라는 게 옛날 등기법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등기법에도 주말 붉은 줄을 끊는다 이 말입니다 꼭 붉은 줄을 꺼야 효력이 있는 것 아니죠 그냥 까만 줄지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쨌든 정정을 하려면 이렇게 보이게 정정을 해야 돼 세 글자 정정 세 글자 정정 이렇게 적고 정정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도장 세 명 찍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요즘은 잘못 적었으면 컴퓨터로 새로 출력합니다 이렇게 주말하고 두 줄 치고 이런 식으로 안 하고요 이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고치더라도 완전히 안 보이게 이렇게 지우면 안 되죠 우리 여러분들도 책에 고치라고 하면 완전히 안 보이게 지워버리면 이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뭘 지었는지 이게 네가 지었잖아 내가 지었잖아 서로 다툼의 예지가 있기 때문에 뭔 글자를 지었는지 알 수 있도록 제가 검찰신문조서 저도 받아 봤는데 검찰신문조서는 받고 나중에 읽어보거든요 내가 이렇게 진술한 게 맞는지 마지막에 읽어보고 사인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읽어보고 제가 이렇게 말 안 했는데요 고치려고 하면 이걸 새로 신문조서를 적는 게 아니라 처음 진술을 이렇게 진술하였으나 번복하였음 해가지고 그냥 처음에 진술한 거 그대로 다 보이게 해놨다고 그럼 판사가 볼 때 이게 자꾸 처음에 행가하고 다 번복을 했으면 이게 신명성이 없다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꾸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검사들은 다시 안 고쳐요 다시 완전히 새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세 글자 정정 처음 진술한 거 보이게 해놓고 처음 진술한 거 보이고 새로 진술한 거 이렇게 번복함 진술을 번복함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적어버린다고 그럼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계약서 완전히 안 보이게 지우지는 마시라는 이야기에 혹시나 계약서 다 써놓고 고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은 주소 같은 거에 정확하지 않으면 확정이자 도장을 안 찍어주거든요 동중민센터에서 주소를 잘못 적으면 조심해야 돼 주소 잘못 적어서 다시 매도인 매수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 나오라고 하면 짜증내잖아요 나와가지고 또 하면 나중에 중계보수받기 힘들겠죠 너 한 게 뭐 있냐 귀찮게받게 되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소는 네이버나 다음에 이렇게 도로명 주소 이런 거 치면 다 변환이 되도록 돼 있어요 집원 주소하고 우리 계약서 적을 때는 주소를 두 번 적어요 도로명 주소와 집원 주소를 물건의 표시를 적을 때는 집원 주소를 적고요 매도인 매수인 인적 사항 적을 때는 또 도로명 주소를 적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정확하게 변화를 해가지고 확인해 봐야 돼요 저도 지금 집 주소를 도로명 주소밖에 몰라요 두 개 다 암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집원 주소니까 집원만 알았는데 요즘은 도로명으로 다 하니까 그 두 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현업에서 계약서를 써보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간인 간인 찍는 거 예를 들면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반 접어가지고 간인 연결된 문서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반 접어가지고 이렇게 도장 찍는 거 있죠 앞 페이지 뒷 페이지 반 접어가지고 그게 간인입니다 물론 간인 안 찍었다고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인지천부 인지세라는 게 있어요 인지세 우표처럼 인지세를 붙이잖아요 계약세 등기할 때 그 인지가 안 붙었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는 아닙니다 인지세 인지세가 10억 넘으면 35만원 1억부터 10억까지는 15만원입니다 인지세가 그 우표처럼 붙입니다 이런 게 시험에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어쨌든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 효력은 청약과 성락의 의사표시 합치로써 계약은 성립한다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매수인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했다 이게 시험에 두 번 출제됐습니다 그런 말 없죠 시험에 출제됐었다고요 법 전문이 없는데 대법은 공보관이 나와서도 이런 것까지 아예 언론에 발표하더라고 그런 법은 없다고요 하루 24시간 안에 계약 해제한다고 돌려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계약금 줬다면 그 순간 못 돌려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기재사항 157페이지 그냥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이지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교환 계약서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157페이지 메뉴의 왼쪽에 있는 게 우리 암기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9번 오른쪽에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10번에 있습니다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어디있냐 이런 거 인터넷에 묻는 분 많은데 고급 자료실에 보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듣는 분들은 자 157페이지 그 맨 왼쪽에 있는 게 우리 암기 프린터 9번에 있다고요 9번 9번에 보면은 인물계약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이 권리이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암기가 중요합니까 이해가 중요합니까 아니 민법 그 지금 양창수 전대법관 요즘 뭐 뉴스에 언론에서 좀 약간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분이던데 어쨌든 그분이 서울법대 법학과 교수도 했는데 그분이 쓴 법학 공부 서문에 보니까 민법 암기가 중요하냐 이해가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이게 암기해야 될 법인지 이해해야 될 법인지 그걸 판단도 안 되잖아요 무조건 그냥 암기만 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암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민법도 심지어 암기도 중요하다고요 그럼 공룡의 사법은 암기가 어떻게 보면 더 많습니다 이해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암기해야 돼요 근데 물론 생각해보면 아 이거 계약서에 적어야 되겠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대당사자 인적상 적어야 되죠 당연히 물건의 표시 이 물건의 표시를 적을 때는 지번 주소를 적는다고요 소재지 물건의 표시 적을 때는 자 그 다음에 그 10번에 보면 금융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것도 금융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요건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니까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의조한다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지급관계 개업공개사 조근기안입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하되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어느정도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로바로 답을 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고 점수 안 나와서 포기하려면 모의고사 안 보는 게 좋아요 건강에 모의고사는 지금 적정한 점수는 17.5점입니다 제가 시험을 저는 8회 때부터 1995년부터 시험 봤는데 한 달 전에 모의고사 보고 17.5점 받고 한 달 후 본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뭐가 틀리는지 다시 확인해 보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점수 잘 나오면 오히려 그건 고통이에요 고통 독약이에요 독약 약약은 고구이나 이리여 병이오 충원은 역이나 이리여 행인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약은 입에 쓴 게 좋다고 지금 다는 거는 그건 독배이에요 독배 그래서 충고하는 말은 기회는 거스리지만 행동에는 이롭다 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이롭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루어오려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더 좋다고요 포기만 안 한다면 포기하려면 아예 모의고사 안 보는 게 좋아요 모의고사 한 번도 안 보고 다 학교 간 사람 있어요 자기 멘탈이 약한 사람은 이거 점수 안 나오고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험 33만 명이 응시해가지고 2차 시험 보는 사람이 8만 명밖에 안 돼 9만 명도 채 안 돼요 3분의 2 이상이 중간에 다 탈락해버린다고 그걸 자기관리를 못해가지고 점수 안 나온다고 포기해버리고 이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차라리 모의고사 안 보는 게 건강이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모의고사를 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포기하려면 안 보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157페이지 4번 계약서 필요적 개사항 거래당사자 인적 사항은 신분증 보고 적으면 되고요 물건의 표시는 집은 주소니까 대장 보고 적으면 되고요 물건의 인도일시 이사하는 날짜 이사하고 만약에 임대차면 이사하는 날짜하고 보증금 돌려받는 날이 동시행을 간 게 있죠 이때 동시행이라고 하면 뭡니까 이것도 현업에서 제가 해보니까 이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세대인 경우 만약에 잔금 시각을 적어요 계약서에는 잔금 시각을 적는 경우도 있고 말로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잔금 시각도 적는 게 계약서에 좋아요 11시 이렇게 보통 보통 11시에 많이 해요 11시가 잔금 시각이면 세입자는 11시까지 짐 다 빼는 거죠 짐 차에 다 실어놓고 돈 받는 건데 11시에 차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11시에 잔금 시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보통 저도 이사해 봤는데 11시에 잔금 시각이면 새벽에 6시에 차 와가지고 이삿짐 차 와가지고 싣고 그런다고 다시 6시에 와서 새벽부터 그래야 11시 되면 짐 다 빼죠 미리 견적 내잖아요 짐이 많으면 일찍 오고 저도 어릴 때 왜 이렇게 새벽부터 하는지 그때 이해도 못했는데 잔금 시각이 보통 11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좀 해야 은행 문 열었을 때 해야지 오후에 6시에 문 닫아버리면 돈이 요즘은 금액이 억대가 넘으니까 1억이 넘는 돈이 만약에 수표로 가져왔는데 이게 부도수표인지 이런 거 확인하려면 은행 시간 안에 하는 게 좋겠죠 은행 시간 안에 하면 수표 뭐 그 부도난 수표인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토요일 일요일 이사를 많이 했죠 한 20년 전만 해도 20년 전까지만 해도 요즘은 평일 날 합니다 이사 전부 왜 그래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은행 문 열었을 때 해야 된다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 하면 저도 한 20 몇 년 전에 이사를 했는데 세입 주인이 저도 전세 살다가 이사를 하는데 주인이 돈을 안 내주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을 하는데 월요일 날 준다 지금 은행 문을 닫아서 월요일 날 줄 테니까 이사 가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갓 버리면 제 전 재산인데 이사 가다가 만약에 안 내주면 어떻게 하냐고 짐 다 뺐는데 소송한다 해도 그게 돈 안 주면 소송해도 피곤하죠 돈 없으면 또 못 받는 거고 그래서 제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겠다 해가지고 짐 다 내려버렸어요 이삿짐 차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그거 뭔데 묻더라고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겠다니까 변호사한테 물어보라니까 물어보고 3시간 있다 왔더라고 다시 돈 줄 테니까 이사 가라 하더라고 돈 못 구한다고 해놓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삿짐 차 부르니까 30만 원 더 달라고 하더라고 갔다 다시 오니까 30만 원까지 받아가지고 이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저보고 너 같은 인간 죽을 때까지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은 아직도 못 만나긴 했어요 어쨌든 이게 그래서 요즘 토요일 일요일 날 잘 안 한다고 이사를 주인이 돈 내일 내주겠다 하면 굴춤 아프지 않은 짐 다 싸놨는데 자 그 다음에 권리 이전 내용 뭐 예를 들면 정원수 정원석 이런 거 나무 뽑아갈 건지 이런 것도 적으면 되는데 굳이 의뢰인들이 말 안 하는데 개혁공개사가 이 정원수 나무 뽑아갈 거냐 이런 물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요 너무 그런 특약을 많이 내버리면 계약이 깨져요 그래서 보통 특약은 거래당사자가 요구하는 것만 특약을 적으면 되고 개혁공개사가 너무 많은 걸 디테일하게 나무 뽑아갈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뽑아가려고 생각 안 하고 있다 갑자기 뽑아가도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158페이지 거래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급장소 및 지급시기를 표시한다 시험에 거래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일시불로 다 주고 사도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도 현업에서 일을 해보니까 일시불로 다 주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중도금을 안 주는 경우는 많더라고요 임대차인 경우 그런데 가급적이면 중도금을 그런데 지급하는 게 좋아요 중간에 지급 못하면 중간에 오기 힘들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계약금 천만 원이면 계약금 500 중도금 500으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에 적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시세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계약금 천만 원 걸었는데 한 한 달 후에 잔금 치르려고 하니까 3천만 원 올라 버리면 시세가 매도인을 깨려고 하겠죠 2천만 원 더 받으면 되니까 계약금 100으로 물어주더라도 그래서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계약이 깨지면 현실적으로 계약공개사가 중계보수를 받기가 쉽지 않죠 법적으로는 계약공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무효 취소 해제대도 받을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계약공개사 네가 사기쳤잖아 이렇게 하면 그걸 입증해야 되잖아 내가 고의과실이 없다는 걸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약이 안 깨지게 하려면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도록 중도금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계약금은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데 통상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계약금은 거래대금의 통상 10%입니다 법에 10%를 하여한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통상 10%고요 판례는 10%를 초과한 과도한 계약금은 중도금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매매대금이 이력인데 계약금을 5천만원 지급했다면 천만원은 계약금이고 4천만원은 중도금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도금 동그라미 2번 중도금 중도금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므로 일단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하러 갔는데 사람이 없어서 만나지 못해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이행의 착수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럼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잔금은 동시행 관계에 있는데 동시행이라고 하면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것과 잔금 치르는 게 동시행인데 현업에서는 지금 선이행을 하고 있죠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먼저 돈부터 주잖아요 등기 서류만 받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에스크로우 제도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제도를 활용하라고 법에 되어 있고요 미국 같은 데서는 이행보증보험을 거의 다 가입을 합니다 권원보험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가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많다고요 어떤 게 문제가 있었냐면 최근에 뉴스에 나온 거 보면 가비 남편입니다 이게 부인이고요 니코틴 니코틴 살인 이런 거 치보면 나와요 남양주에 있는 이 남자분이었는데 50대 남자분이었어요 초혼이고 여자분은 재혼이었어요 돌싱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딸도 있더라고 딸하고 같이 살았는데 니코틴 주사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남편 죽었어요 집이 새챙가 있었고 재산이 10억이 넘더라고요 총각이 있는데 50대인데 남양주인데 천안에서 주말 춘안에 있다가 주말에만 갔어요 그런데 이 부인은 또 주중에는 다른 내연남하고 동거생활을 하고 주말에만 또 이 남편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죽이고 죽이니까 살인을 했는데 이게 상속이니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이총까지는 형제관도 없고 그래서 전부 상속받아가지고 이 어리 선의의 제3자 병한테 팔았다고요 등기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팔았는데 이게 살인사건이 났다는 게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검찰에서 밝혀내고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살인을 하면 상속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든요 상속이니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상속이 무효라고요 결격사유니까 그러면 이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해 못해 등기 공신력이 없으니까 취득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갑의 조카가 조카가 상속 조카가 몇천이에요 삼촌이죠 삼촌 상속순위가 직계 비속 1순위 직계 존속 2순위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3순위 그 다음에 사촌 이내의 반개혈족이 4순위거든요 그래서 4순위인 이 사람이 진정맹위 회복 등기 신청을 해가지고 병한테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병원 돈이 지금 수억은 할까냐 억대가 넘을까냐 근데 돈은 돈대로 줍고 등기는 등기대로 뺏겨버려도 이거 어디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를 대상으로 소송해가지고 돈을 받아낼 수는 있지만 지금 감옥에 가있다고 이거 지금 어른 진역 30년인가 무기전인가 받고 감옥에 가있는데 받아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게 만약에 이런걸 중개했다면 개혁공개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어르의 등기필정보까지도 다 확인 완벽하게 했다면 책임이 거의 없지만 보통 현실적으로는 등기필정보를 확인 잘 안하죠 그러면 개혁공개사도 책임을 일부는 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기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58페이지 자 우리 그 인감증명 매도용 인감증명서 이런거 유효기간이 몇개월이다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인감증명법 사항은 유효기간이 없는데 등기법 시행규칙 제62조에 의하면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보면 매수인 인적사항도 기재되죠 이런것들은 유효기간이 3개월이다 기타약정사항 159페이지 이런거는 시험에 거의 잘 안나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민법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다 맨위에 동그라미 1번 과실의 귀속을 보면 예를 들면 지금 15일날 잔금치르는데 월세 들어오는게 있다고 이달 월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들어오는게 있으면 그 월세 누가 가져야 되느냐 매수인 매도인 중에서 월말에 들어온다고 15일날 잔금치르고 이러면 원칙적으로 이미 지나간거는 매도인이 아직 남은 기간은 매수인이 받으면 된다고 50만원 50만원 근데 그걸 굳이 특약으로 잔금지급일이 속한달의 차이면 매수인이 갖기로 한다 매도인이 갖기로 한다 특약이 적으면 그 특약대로 하면 되겠죠 근데 굳이 여러분들이 그 이달 월세는 누가 가질겁니까 이런거 물을 필요 없어요 그 물어가지고 괜히 계약 깨진다고 그거 때문에 돈 100만원 때문에 싸우다가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양가로 7번 159페이지 7번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밖에 없다고 했죠 그것도 계획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고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고요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도 거래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기 때문에 뭐 거래당사자 서명 및 날인하는 난 자체가 없습니다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159페이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보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감정평가사 문제 4문제하고 그리고 또 15문제 받으셨죠 문제 풀어보시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